올가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기상 가운데 오늘 찾은 곳 제주 우도입니다. 지금 아주 강한 바람에 서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 바람 속에서 오늘의 대상어 무늬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단 한 마리의 무늬 오징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히트 히트 갈수록 좋은 채색의 활성도가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무늬 오징어의 입지를 받았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히터 temptation 히트 히트 abandon outs 죽 огод